루시라는 역할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밝은 역할이에요. 루시라는 이름 자체가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만큼 빛과 사랑과 밝은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루시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특별한 장치라기보다 대본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본 그대로 그리고 특히 첼스 다네이와 부르는 듀엣 같은 곡에서는 넘버에서도 그런 게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런데 옆에 계시는 아산언니의 루시는 저보다도 더 사랑스러워요.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해맑고 더 사랑스러워요. 그래서 저도 보러 와주시고 아산언니도 보러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배인분들도 너무 흥분하시네요.